자 여기는 울산 방각화 박물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여러분 놀러고 많이 왔습니다. 여기 뭐 무슨 체험을 하나? 체험입니까? 네. 아 이거. 아 이걸 맞추는갑습니다. 맞추는갑니다. 아까도 본거에 있는. 예 여기. 그래 이걸 문양을 해요. 맞추는. 맞추는. 주여 보고. 울산 방구대 안각화.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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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고려의 꿈. 방구천 안각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신석기시대. 신석기. 신석기부터. 여기 뭐. 호랑이도 있고 있습니다. 호랑이도 있고. 세계유산. 세계유산. 일본 꿈이 생기다. 세계유산. 유네수코. 아까 말씀드렸죠. 실방에서. 그렇습니다. 아까 저. 안각화 보니까. 아까 여기 봤죠. 안각화. 예. 여기 보면. 문양이 있죠. 예. 박정희 대통령도 나옵니다. 이 발굴 차가. 발굴 차가. 발굴 차가. 발굴 차가. 아. 아. 이 도울꺼. 밤에 오면 겁나겠네. 뜨거랗꺼. 야. 고래가 막. 어. 건너가죠. 고래가 막. 지나갑니다. 물에. 자. 뭐가 막. 뜨거우죠. 까만기 비죠. 아. 이게. 이게. 뭣고. 이게. 뭣무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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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각화에 있는 것이 지금 다 떠내로입니다. 호랑이. 거북이. 고래. 이게 고래입니다. 고래. 요것도 고래고. 요것도 벙고래입니다. 벙고래. 네. 그렇죠. 아. 신기하네요. 안각화에 세기증기가 지금 다 들어옵니다. 안각화에 세기증기. 아. 꽃보다 아름다운 거대들. 아.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멋집니다. 아. 대단합니다. 야.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한답니다. 저기. 이거 지금. 요 문양이 지금 다 그리죠. 요 문양이. 요 문양이. 저게 다 있답니다. 자. 여기 들어 보십시오. 야. 여. 안각화에 그리진 거. 그죠잉. 예. 야. 여우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사슴도 있고. 노루도 있고. 다 있네요. 예. 예. 안각화입니다. 안각화. 아. 1층에 2층으로 되어 가 있네요. 동물 그림. 야. 453년. 야. 자. 이때는 이런 걸 썼네요. 그죠. 야. 아주 신라. 신라가 아니고. 아주 대단합니다. . 청동기야. 이때는. 네. 청동기에. 대단합니다. 네. 아주 그. 자. 그렇지지요. 네. 자. 여우리나라 국부죠. 국부, 그런건. 네. 조상들에 선조들의. 동굴에서 살았는 것 같습니다 동굴에서 살면서 저걸 갖다가 일일이 저래 했네 아 그렇구나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갑니다 신석기 시대 때네요 자 이거는 그걸 재현했네 재현 똑같은 문양을 여기에 재현해 놨네 재현 예 예 재미있습니다 자아 와 저 조명이고 저 조명 여기 지금 예 요 문양 요 문양 예 벙고래가 벙고래 이거는 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기중한 자료를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 때그라 거 아주 귀중한 자료를 여러분 보십니다 아주 귀중한 자료를 자 이게 이 코레스토테라 발자국 아까 그 공룡 공룡 발자국이죠 아까 내려갔는데 처음 갔는데 이 화석입니다 화석 화석 예 화석이고 이 기공룡입니다 요 모양입니다 코리스토테라 예 카스테라가 아니고요 예 요 그렇습니다 일리 예 특히 또 울산 앞바다에 또 고래가 또 많이 풍풍했죠 아 대단합니다 빙하기가 끝나면 울산은 바다와 만나요 예 대단합니다 야 야 이 그림을 보는 거 대단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 방물관어 고래도 있고 꼭지도 있음 자 과랑이 안 보십쇼 사라 신도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십쇼 이것은 당구대 방각합니다 버튼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그림자가 미치네요.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입니다. 비네요. 밑에. 밑에 가면 비네요. 그죠? 문양이 비입니다. 이상 고래 앙각화 박물관이었습니다. 방문관. 좋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여호입니다. 출발